아 오늘 꼬꼬무 녹화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제가 리스너로 리스너로 참여를 하죠 너무 홀가분해요 공부도 안하고 억지보면 좀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스너로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제가 원래 잘 몰랐던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놓기가 뭐 해가지고 촬영 전에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말을 놓고 다음날 녹화를 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빈진호 씨 성경화 씨도 제가 알기는 알았었는데 계속 존대하다가 그날 말 놓고 편하게 녹화를 했죠 무너뜨리면 여기 두 대 맞는 거예요 저 반지 끼고 해도 되죠 장도연 씨는 이경규 선배님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경규 선배님 반말로 반말로 그 장 그 장 정신아 한 2,3만 경기면 돼 아니지? 하다 보니까 시즌1,2에서도 다 장씨들이 하게 됐는데 시즌3도 이게 시청자분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여기 다 아유 보리꽃 보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갑자기 또 갑에서 을이 된 느낌이야 이럴 거야 저 진짜 아저씨 좀 김중삼이 당신 아들인 거 이 제작진분들이 굉장히 고심 끝에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헌이 또 장씨가 돼버렸어요 이 남은 새 장씨들 제 시즌1의 업적을 잘 보셨죠? 이렇게 해서 빛나는 업적 잘 보셨을 겁니다 물론 반의 반의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많은 또 감동과 또 우리 사회에 일깨우는 것들에 대해서 일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기운하지 않았을까? 아 작품 준비하는 거 천천히 이제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 현성아 큰 생각하지 말고 힘 빼고 어? 힘 빼고 여기 또 작가 분들 훌륭한 분들 막 피디 분들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힘 빼고 아주 그냥 돈 번다고 생각해 돈 번.. 돈 돈 번다고 생각해 돈 번다고 생각해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그리고 힘 빼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에 새기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지금 너무 빨리 나 지금 많이 힘내지 나는 정말 너무 편하게 했어 어.. 예 살려야지 그들이 들이닥쳤어 야 이 새끼들아 빨리빨리 타 뭐야 연쇄 실종 사건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순간 좀비 같은 느낌 가차없이 몽둥이 거기가 지옥이지 떼다올 것 같은데 아니 공헌당이 아아 암매장했다 호각했다 살아서는 이곳을 못 나가겠구나 연쇄 또 입장될 1 2 2 2 3 2 2